라떼 냉장고 문 좀 닦자 김기선아 나와 아 좀 비켜 아 야 라떼 아니 옆으로 좀 비키라고 아니 진짜 물을 닫을 수가 없잖아요 라떼야 아휴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라떼 조금만 비켜줘 조금만 비켜줘 문 좀 닫자 이거 이거 됐다 됐다 아 꼬데서 참 또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